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무역주버섯티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잡버섯들이 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버섯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어떤 버섯들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기 뭐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접시 껄끄리 그물버섯이 이렇게 나와서 뽑혀있네요 여러분 이게 뽑힌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접시 껄끄리 그물버섯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식용입니다 접시 껄끄리 그물버섯은 식용입니다 여러분 대는 아직 싱싱한데 노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용인데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걸 여러분께 영상에 올립니다 여러분 접시 껄끄리 그물버섯은 이미 노균화 되어가고 있다는 걸 영상에 담았습니다 또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어떤 버섯이 있는지 다시 또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